096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A루트입니다. A루트 은 은 동사는 2002년 4월 8일 설립되었으며 계속 기업으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동사의 사업 부분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미니 프린트 사업, 미니 프린터 제조, 판매 등 유통사업, 전자기기 유통 및 중전기기 사업, 전력공급기 및 전력변환기 제조 등으로 구분됨 동사 영업부서 자체 집계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국내 시장의 30%, 해외 시장의 2-3%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기업개요-POS 프린터, 신용카드 조회기용 프린터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미니 프린터 제조를 사업 목적으로 2002년 4월에 설립되었음 대시위 미니 프린터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30%, 세계 시장에서는 2-3% 내외로 추정되며 POS 프린터 시장은 동사를 비롯 새 계사가 독과점 시장을 형성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주, MJI, 부동산 개발, 세우테크, 주, 프린터 제조, 주, 지오닉스, 무정 전전원 공급장치 제조 등이 있음 재무-POS 프린터의 급격한 매출 성장과 모바일 프린터 호조, 전자기기 유통 부문의 매출 확대에 따라 중전기기 사업 부진에도 외형은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외형 성장에 따른 원가율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흑자 전환되었으며 전년도 대규모 파생 상품평가 손실 등 기타 비용 제거로 순이익 또한 흑자 전환 대시 해외 시장에서의 꾸준한 프린터 수요 및 RFID 기능을 지원하는 프린터의 본격적인 매출 발생과 라벨 프린터 신제품 출시에 따른 매출 반영 샤오미 제품의 판매 증가로 성장 기대 2023년 3월 24일 11시 40분 기준 장중 A루트의 시가 총액은 89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A루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940위입니다. A루트의 상장 주식수는 1억 6,098만 3,948주입니다. A루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A루트의 퍼은 14.2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35.8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6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0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1배 90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간은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6억원, 마이너스 48억원, 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61억원, 마이너스 1026억원, 61억원입니다. A루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3번지 69%이고 유보율은 109.1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8.8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66-0.6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1.43이며 전일 대비해서 9점입니다.